결혼하는 느낌 손이 씀 시끄러우니까 이 남친 조용히 알아보요 재밌네 내 얼굴 그렇게 많이 보일 수 있는 사람 현치 않은데? 이상하네. 뭐? 너 좋아하려면 껐어? 아니. 특이한데? 너 안 좋아하면 특이한 거야? 계속 따라오면 네가 나한테 관심 있는 걸로 안다. 너 나 좋아하지? 지름이 아닌 줄게. 아니거든? 맞습니다. 어제처럼 다시 이 손 놓지 말고 every time my heart 이 손을 맞춰봐 다시 전 내 매장처럼 너의 다 비해. 내가 언제... 이 손을 맞춰봐. 응. 잡을게. 이 손을 맞춰봐. 응. 이 손을 맞춰봐. 응. 너는 쉬어서 죽을게. 나 좋아하려면 안 켰어. 내 손을 맞춰봐. 내 손을 맞춰봐. 내 손을 맞춰봐. 내가 그리세를 맞춰봐. 너의 위험이 맞춰봐. 김조조 나 좋아해줘 너랑 떨어지는 거 짜증나 어제도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너랑 말이라도 섞어보려고 난린데 넌 여자친구였어도 무심해 나 삐져 넌 어떻게 먹는 것도 예뻐? 선호야 나 좀 봐봐 내가 잘못했어 나 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미안해 선호 착하다 왜 그렇게 착해 예뻐 그치? 진짜 예뻐 왜 이렇게 예뻐? 조연이 예뻐 신혜야 고마워 아 조연 안 돼? 안 돼? 나 보기 싫어 응 아니 못했는데 괜찮은데? 뭐 하하 나한테 벌써부려주셨는데 응 선호야 내가 좋아해줘 내가 좋아해줘 모면빵 4 generic 기 5 4 왜 부끄러워해 그렇게 쳐다보니까 그렇긴 고마워 선호나 내가 원상할 그림에 꼭 맞는 조각을 찾아낸 것 같아 아무것도 없이 말끈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알람이 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방패를 사용하시겠습니까? 이제 나는 누구의 조알람도 울리지 않을 것이다 켜 조알람 어떻게 이러냐고 내가 말했잖아 나도 안 좋아한다고 조조야 나 같이 좋아해 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고칠게 선호야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? 그런 거 아니야 키스하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 나 이제 너 안 좋아한다고 난 니가 아직도 나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 같아 나 아직도 나 좋아하는 것 같다는 것 같아 나 아직도 나 사랑하는 것 같아 나 아직도 나 좋아하지 제가 좋아하는 하트 어? 나 아직도 나 좋아하지 그런 말 하지 마 나.. 지금은.. 우리 사이도 깬구나 나야.. 나에 대한 매력이 다 내가 좋아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널 좋아하겠어 이혜영한테 말해? 노력하고 싶었어 나한테.. 노력할 수 없었어? 정말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.. 근데 지금.. 내 눈앞에서 이혜영 좋아하려면 울려봐 그럼 니가 한 말 어디 있을까? 너를 얻어서 헤매이던 나 괜찮아 이제 불편 보이던 이 퍼즐에 끝이 보이네 끝이 보이네 이제 난.. 내 마음을 마주하러 간다 놀아 엠에 엠에